하늘이 님이 올려주신 댓글입니다. 칸 나누기는 어떻게 하나요?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제가 처음에는 어떤 칸 나누기에 대해서 궁금하신지를 잘 몰라서 구체적인 질문을 해주시면 답변을 드리겠다 말씀드렸더니 복수들이 얘기하는 아리나눈다는 이 칸 나누기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리가 아니고 보통 아리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일본식 표현이기 때문에 한국말로 하면 등분나누기가 되겠습니다. 등분나누기. 그래서 제가 글로는 설명이 잘 안되니까 영상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영상을 준비를 하였고요. 이 질문에 답변을 하기 위해서 제가 이러한 사진을 준비를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데크 난간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흔하게 볼 수 있는 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데크 난간입니다. 데크 난간인데 여기에 보시면 일정한 패턴이 있습니다. 여기에 포스트가 존재를 하고요. 포스트들이 균등한 폭으로 배치가 되어 있고 그 사이에 작은 살들이 배치가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형태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것이 가운데 있는 공간들이 모두 다 균일하게 떨어지도록 배치가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이 난간 한 칸을 봤을 때도 이런 공간들이 균일하게 배치가 되어 있지만 이 전체 난간의 시작과 끝까지의 전체 길이도 균일하게 나눠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도대체 어떻게 나누는 것이냐. 이러한 질문을 하셨다고 저는 이해가 됐는데요. 그 점을 오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반적으로 현업에 종사하시는 이런 목수분들도 이렇게 균등하게 나누는 것을 대부분 알고 계시지만 간혹 가다가 제가 일하다가 보면은 이거를 모르시는 분들이 간혹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반인들도 이게 별거는 아니지만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해서 영상을 만들어 보게 되었습니다. 난간뿐 아니라 이런 펜스에도 적용이 될 테고요. 뭐 이런 등분 나누기는 우리 생활에서 알아두면 좋은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게 여기저기 보시면은 등분 나누기를 이용해서 하는 것들이 꽤 많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그 점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은 데크 난간 한 개를 제가 그려보았습니다. 여기서 똑같이 등분 나누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랗게 표현되어 있는 것들. 이것이 지금 난간살이 되겠죠. 이 부분이 지금 균일하게 등분 나누기가 되어서 설치가 되어야 되는 부재들입니다. 그리고 이 양쪽의 하얀 부분은 기둥이 되겠죠. 이 하얀 양쪽에 있는 두 개의 기둥 사이에 이 노란 살들이 균등하게 들어가야 되는 그런 조건인데 이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은 어떤 규칙이 나옵니다. 아주 간단한 규칙이 나오는데요. 여기 지금 이 노란색 살 한 개하고 여기 있는 이 하나의 공간. 이것을 잘 보시면은 정답이 있습니다. 지금 이 노란 살 하나와 이 공간 하나 이거 두 개를 하나의 세트로 봤을 때 세트가 하나, 둘, 셋, 그리고 넷, 그리고 다섯 개의 세트가 있고 마지막에 이 노란 살이 하나가 있는 게 보입니다. 그러면은 총 노란 살 하나와 이 공간을 포함한 세트가 다섯 개 그리고 나머지 노란 살이 마지막에 하나가 더 있는 이런 형태가 된다는 거죠. 이런 단순한 형태로 이런 등분 나누기를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노란 살 한 개와 이 공간 한 개가 한 세트라고 봤을 경우에 다시 노란 살, 공간, 노란 살, 공간, 노란 살, 공간, 노란 살, 공간 해서 총 이렇게 다섯 세트가 있다는 것이죠. 다섯 세트가 있고 마지막에 노란 살이 하나가 더 들어간다. 이랬을 때 이 모든 공간이 동일한 간격을 유지하면서 등분 나누기가 되는 그러한 형태입니다. 그러면은 계산을 어떻게 해야 되냐. 아래와 위에 있는 이 수평 부재에다가 표시를 할 건데요. 일단 이 아래와 위에 있는 이 수평 부재의 전체 길이를 알아야 되겠죠. 전체 길이를 알아야 되는데 제가 지금 임의대로 설정한 값이 이 부재의 끝부터 끝까지가 1100mm가 나옵니다. 1100mm가 나오고 이 노란 살 이 하나의 두께는 50mm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총 길이 1100에서 하나의 부재 두께, 이 마지막에 있는 이 하나의 부재 두께에 50mm를 빼줍니다. 그러면은 1050mm가 되죠. 이 1050mm를 가지고 지금 5개의 공간이잖아요. 한 공간, 두 공간, 세 공간, 네 공간, 다섯 공간. 이 값을 5로 나눠주게 됩니다. 부재의 총 길이 1100mm에서 노란 살의 두께 하나, 50mm를 빼주면 1050mm가 되죠. 이거를 몇으로 나눠줄 것이냐. 여기서는 지금 빈 공간이 5개니까 5로 나눠주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210이 나오죠. 210. 답은 210이 나옵니다. 그러면 실제로 210이 나오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210이 나오고 있죠. 모든 간격이 동일하게 210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처음에 빼줬던 여기 마지막에는 50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주 간단하게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재에다가 마킹을 어떻게 할 것이냐. 마킹은 첫 번째, 첫 번째니까는 표시가 없어도 되겠죠. 그러면 두 번째는 210 지나간 지점에 마킹을 하고 여기에 부재가 붙게 되겠죠. 그 다음은 420, 여기, 그 다음에 630, 그 다음에 840, 그 다음에 1050, 그러면 균일하게 등분 나누기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한 개의 난간을 만들 수 있다고 하면은 이러한 난간을 이어붙여서 전체 길이의 난간도, 이 총 길이의 난간도 마찬가지의 원리로 여기 있는 포스트 하나와 여기 있는 난간, 그리고 이 포스트 하나와 난간 이런 것들이 세트가 되어서 끝까지 왔을 때 마지막에 이 포스트 하나가 남는 그런 똑같은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난간을 설치할 전체 거리, 이 부분부터 이 부분까지 전체 길이 12,100에서 지금 포스트로 설정된 부재의 두께가 저는 100mm로 설정을 했는데요. 100mm를 빼면 12,000이 되겠죠. 그럼 이 12,000에서 몇 칸으로 나눌 것이냐. 여기서는 10개로 나눴습니다. 그러면은 10을 하면 1200이 되겠죠. 여기 지금 한 칸에 포스트 하나와 난간을 포함한 한 칸의 폭이 1200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정말 간단하죠. 이런 간단한 내용임에도 의외로 이걸 모르시는 분들이, 현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간혹 모르시는 분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도 이런 질문을 올려주셨고 해서 영상으로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은 댓글을 남겨주시면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러한 내용이 궁금한데 이런 것 좀 알려주세요. 뭐 이런 것도 괜찮고요. 어떤 궁금한 공구가 있든가 아니면 건축 관련해서 어떤 공정이 궁금하다. 뭐 이러한 질문도 좋습니다. 이러한 질문을 올려주시면 제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알고 있는 한에서 최대한 자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탑빌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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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